우리 손오주 씨네요. 역시 KBS 연기당에 빠질 수가 없죠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 먼저 포토타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왼쪽 끝에도 취재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. 쭉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중앙과 또 오른쪽. 네 봐주시고요. 네. 자 인터뷰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손오주 씨. 고백 부부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베스트 커플 선 후보에까지 오르셨는데요. 욕심이 나세요? 어떠세요?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요.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강나라 씨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? 우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? 따로 얘기는 안 해봤는데 내심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백 부부의 손오주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백 부부.